이 앞에가 서로 차수가 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식? 뭐 예를 들어서 3차식?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동차가 아니고요. 차수를 같게 맞춰주는 거야. 2차면 2차, 3차, 3차 이렇게 같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수가 같아지는 형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y'은 3x-y 2x-y 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변수분리는 안 되잖아. 왜 변수분리는 안 되냐? 이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어? 나보다 더 고수니까 그건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dy, dx에서 dy, dx에서 여기 3x-y가 되겠고요. 자, 2x-y가 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면 사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좌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3x-y의 뭐가 된다? dx가 될 것이고요. 자, 이 꼴 얼마 됩니까? 여기 주어진 것이 자, 2x-y라고 하는 녀석의 dx가 될 것이다. dy 자, 그러면 여러분 봐도 이거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찢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가 y라고 하는 녀석이 더 세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걸 치환한다고 해서 이게 치환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치환한다고 해서 변수분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뭘 보냐면 딱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 좌우가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1차, 1차죠. 1차가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1차, 1차죠. 그것도 1차예요. 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뭐? 동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차형이 나왔을 때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y분의 x라고 하는 녀석이나 x분의 y가 있을 거예요. 자, y분의 x와 x분의 y라고 하는 것은 요거 1차, 1차 형태로 만들어서 요걸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x분의 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u라고 두든지 y분의 x를 뭐 v라고 두고 우리가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차형이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는 어떤 것을 근거로 보냐면 여러분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만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만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개념 시간이 아니니까 쌤 이게 왜 이런 형태고 이런 걸 다 따질 필요가 없죠. 빨리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요기를 딱 본다면 뭐 하냐면 위아래를 내가 x분의 y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을 x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은 x로 나눠면 3배 얼마 돼? x분의 y 자, 2 더하기 얼마요? x분의 y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dy, dx라고 하는 녀석은 자, 3 마이너스 x분의 y가 돼 있고요. 자, 얼마? 2 플러스 얼마? x분의 y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때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같은 차수의 형태로 나타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동차식이라고 하고 이런 동차형에 대한 문제 풀이는 뭐라고? 바로 이게 바로 키워드다 이 말이야. 뭔데 뭐 이렇게 앞에 거 해야 되고 뒤에 거 해야 되는데 거의 다 90%는 이거고 나머지 한 10%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아, 이거 모기하네. 자, 그러면 이게 뭐야? x분의 y를 뭐로 놓는다? u라고 두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y는 뭐가 돼? ux 간단해 그 다음부터는 종소변수를 날리는 거야. dy는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요. x, du 그대로 두고 미분합니다. 얼마? dx 맞죠? 양쪽을 dx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원래 이 dx를 곱해서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dy는 얼마 dx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dy는 해서 여기 dx에 이렇게 간다라고 친다면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dy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딱 풀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 한번 해볼까? dy는 x, du다 u, dx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3-u 얼마 돼? 2+, u 라고 하고 뭐가 된다고요? d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 먹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x와 u에 관한 식밖에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차형은 저런 형태로 접근하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동차형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풀어갈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 x, du x, du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냐 하면 udx예요. udx 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게요. 2 플러스 2분에 3 마이너스 2 2 플러스 2분에 3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게 뭐? d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좌우의 식을 x는 x는 y는 y끼리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y는 아니고 du, u는 6끼리 아, 말자고 보면 그래 dx, du는 더하기 u, dx니까 u 마이너스에다가 2 플러스 2분에 3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거에 뭐가 돼? dx는 빵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습니다. 그쵸? 참, 접근하면 c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양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xdu가 되니까 xdu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e 플러스 u에다가 e 플러스 u에 얼마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 자, e 플러스 u에 자, 얼마 u에다가 플러스 u 제곱 되겠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u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dx가 되겠네요. 이꼴 제로 자, x는 x끼리 u는 6끼리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자, 이게 u 제곱에다가 아, u 제곱에다가 플러스 3u 마이너스 아, 이씨 뭐야 이게? 6 플러스 2에다가 얼마 du가 되겠고요. 더하기 얼마 됩니까? x분의 1 dx는 0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네요. 어라?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다.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적분하려면 일단 뭐하는 거야? 이거 계산할 때 밑에 미분하면 u에다가 3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위를 뭐를 만들어 준다? u에다가 더하기 3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0이 있는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u 더하기 4잖아요. 그쵸?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이 식 자체는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아, 이거 다른 문제로 바꾸고 싶은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2로 딱 나눠준다고 친다면 이게 2분의 1에 얼마 되죠? 곱하기 u제곱 플러스 3 u 마이너스 3분의 얼마 u 더하기 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녀석을 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형태를 u뿌러스 3 밑에 미분하면 저거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뭐냐면 자,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2분의 1에다가 위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식을 써본다라고 친다면 u제곱에다가 플러스 3 유 마이너스 3분의 u 더하기 3 한번 해주고요. 더하기 어떻게 돼? u제곱 플러스 3 유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얼마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녀석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저것 보다는 얘기야. 그러면 밑에 거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얘는 바로 2분의 1 써주고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ln에다가 얼마 됩니까? 절대값 u제곱 플러스 3유 빼기 3 이렇게는 가능한데 여기 있는 녀석을 쓰려면 이제 복잡해지죠. 이걸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u 플러스 얼마? 2분의 3의 전체 제곱 u제곱 플러스 3유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얼마 돼요? 21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얼마? 4, 3, 10이 21이지? 아이씨 하기 싫다. 자, 이렇게 돼서 부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되네요. 이거 이제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뭐를 써도 됩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리면 마이너스에다가 4분의 21